안녕하세요 미국 동부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워싱턴 DC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워싱턴 DC 많이 들어보셨죠 어딥니까 미국의 수도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수도를 잘 알긴 하지만서도 뭐가 있는지는 속속돌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미국 이 수도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DC라는 이름부터 알아볼게요 자 워싱턴 DC는요 워싱턴처럼 뭡니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DC는 요 약자에요 District of Columbia에서 이 특별자치구라는 말 있죠 이것을 콜롬비아 특별자치구를 이렇게 영어로 말한 겁니다 콜롬비아의 district 지역 이런 뜻이죠 그래서 특별자치구 그래서 주라는 개념보다 여기는 특별자치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약증이고 연방정부의 직칼지구다 직칼지구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수도이고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땄다고 얘기했고요 국제정치나 외교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국제정치 외교의 중심지 그러니까 미국이 수도이긴 하지만 이게 국제정치라든지 외교 일들이 많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회의고 뭐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는 아프리카계 아메리칸 이 사람들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계 아메리칸 이것을 우선 흑인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의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백악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백악관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때를 제어하고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집무신 겸 관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조지 워싱턴 때는 뭐 바로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백악관이 원래 뭐라고 해요 와이트하우스라고 하죠 와이트하우스 우리 하얀색 와이트하우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914년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했어요 그때 화재로 이제 백악관이 식함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 페인트칠로 이렇게 칠하는 바람에 와이트하우스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런 거 중요하겠네요 1914년 미국과 영국 자 그 다음에 관람객 중에서 외관이 작아 실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이 굉장히 텔레비전 같은 것으로 볼 때는 굉장히 커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실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은 135개의 방이 있어서 있을 건 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백악관이에요 여기 이제 미국의 깃발 나라의 국기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하얗죠 창문이 있고 우리나라의 청와대하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회의사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입법부의 핵심 상징이고요 1793년 초대 대통령 때 지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 때 지금의 모습을 간쳤고요 건물 내부는 가이드 투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드 투어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가겠다라고 모아졌을 때에 이제 누군가가 가이드 안내원이 이제 같이 가는 거잖아 안내원을 따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원형 도미인데 로툰다에서는 콘스탄티노 브루미디의 프레스코아가 화려하다고 합니다 예 여기는 직접 가보셔야지 프레스코아가 화려한지 아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 건물을 지을 때 13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을 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마도 국회의사당이 상징적이고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사당이 안 보이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 국회의사당이 그렇게 핵심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입법법을 만드는 곳인데 그쵸? 그래서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예요 국회의사당이 보이세요? 여기가 하얗죠? 하얗고 이제 양쪽에 계단이 있네요 계단이 있고 나무도 있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싱턴 기념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건축문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168미터고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르기에 세운 이집트 오베리스크 양식의 속초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오베리스크 양식은 돌아가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념탑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세웠다고 해요 두 개의 다른 하얀색 대리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워싱턴 기념관을 만드는 중에 남북전쟁이 터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뒤에는 다른 주에서 대리석을 갖고 와가지고서 하얀색이긴 하얀색인데 약간 좀 다른 하얀색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워싱턴 기념탑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보이시고 여기 물이 이렇게 반사되는 거죠 반사돼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앞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게 바로 링컨 기념관이에요 이거죠 여기 가면은 링컨 기념관 안에서 앉아가지고 아까 거기 앞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요 이게 뭐라고요? 워싱턴 기념탑 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워싱턴 기념탑 그러면 여기서 사진사가 찍었을 때 이 앞에는 뭐가 있다? 워싱턴 기념탑 앞에는 링컨 대통령 링컨 기념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링컨 기념관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아까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워싱턴 기념관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이에요 건축가 헨리 베이컨이 1922년에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일찍 건축하였죠 헨리 베이컨 그리스 신전 스타일이에요 그리스 자 1센트 동전 주면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뭐가요? 링컨 기념관이요 링컨의 동상을 중심으로 36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링컨이 암살된 1865년도 그때는 36개 주로 상징을 하는 주가 있었다는 거죠 36개 주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링컨은 어떤 걸로 유명해요 흑인 노예를 흑인 흑인을 당시 흑인이 거의 노예였죠 해방시키죠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반대하니까 남북전쟁 그러니까 남쪽하고 북쪽 미국이라면 이렇게 미국이라면 서로 쌓은 거죠 싸워가지고서 결국에는 이렇게 북군이 이기는 바람에 이제 북군이 이겨가지고 이제 노예제도가 해방 노예제도가 노예제도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죠 폐지되는 폐지되는 계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흑인 해방을 흑인 노예 해방을 앞장섰던 이 링컨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링컨 기념관을 세운 겁니다 그때 당시 36개 주였다 그래서 36개 주 기둥이 있고요 링컨 좌상의 왼쪽 얘는 뭐가 있냐면 링컨의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 있죠 그게 있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 일부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링컨의 제2회 취임 연설문이 또 족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963년 마틴 루터킹은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있죠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의미 있는 장소예요 자 바로 여기죠 여기가 안에 링컨 기념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링컨 기념탑이고 여기에 링컨이 있다는 거죠 여기 있죠 들어가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링컨 기념관에서 앞을 보면은 워싱턴 기념탑이 있다 이거는 이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워싱턴 기념탑 굉장히 고요하고 느낌이 있죠 여기서 계단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네요 그 다음 한국전 참전 용사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하 미국군을 기리는 현충비가 내셔널볼의 서쪽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서 아주 가깝게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에 가시면 링컨 기념관이나 아까 있는 워싱턴 기념탑에 가시면 한국전 참전 용사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전쟁 45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1995년 7월에 세웠는데요 이게 조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클린턴 대통령 때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2500개의 사진 영상을 새겼고요 추운 겨울 정찰 중인 군인병사의 모습을 스테인레스 강으로 만든 19개의 조각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념비 남쪽에는 한국의 무궁화 우리나라 국화죠 세 그루가 심어져 있고요 화강한 벽에는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을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두껍죠 이게 이제 겨울의 우비 또는 뭐 이런 두꺼운 걸 입고서 돌아 정찰하는 중이죠 정찰 이걸 보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전쟁이 너무 아파서 자 그 다음에 스미스소니언 협회 이거에 대해서 잠깐 배우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1846년에 설립한 교육재단이에요 교육재단 일찍 만들었죠 근데 이 스미스소니언 인스튜션 인스튜션 이 협회는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에요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연구소 도서관 이렇게 여러 개를 관리하는 협회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가면 자연사박물관인데요 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스미스소니언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19개 중에 16개가 워싱동 DC에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까 우리가 배운 스미스소니언 협회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19개래요 굉장히 많죠 거기서 16개 그러면 거의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워싱턴 DC에 놀러가면은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박물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경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은요 그래서 인류 동물 자연의 발달 과정을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다 통조라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 손주라든지 같이 가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블루 다이아몬드와 희망 다이아몬드라는 이런 보석도 볼 수 있어요 보석 여성분들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싶거든요 이거 못 저기 저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시간되면 가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거치고요 그 다음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이 코끼리 코끼리 모양 되게 거대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룡뼈 같죠 자 그 다음에 인기 있는 게 항공우주박물관이래요 자 스미스소년 자연사박물관 중에서 가장 인기인 곳 중에 하나가 항공우주과학기술의 발전 체험이래요 이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파리에 도착한 최초의 대서양 횡단 비행기 스프리트 오브 세인트 루이스 이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비행기 뉴욕에서 파리에 최초예요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비행기 이름이 뭐예요 스프리트 오브 세인트 루이스 이 비행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라이트 형제 있죠 비행기를 처음 생각해낸 이래서 라이트 형제의 세계 최초 동력 비행기 이런 것도 있죠 동력 비행기 라이트 형제 그 다음에 아폴로 17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가져온 이 월속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우주박물관은요 아주 최첨단이고 신세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마치 대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느냐 우리의 기술이 이런 항공우주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어떤 생각이나 고무를 해줄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학생들이고 이런 아이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죠 어른들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비행기가 있구나 사람들도 여기서 막 구경하죠 어떤 비행기가 앞으로 더 좋게 만들어질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비행기 보세요 너무 근사하죠 가까이서 이렇게 우리가 솔직히 비행기를 체험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비행기는 워낙 고가고 또 조금만 잘못해도 큰일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비행기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접근할 수 있을 만큼은 접근을 하고 또 거의 가까이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기 꼬마가 있네요 어른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펜타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곤은요 미국 국방부의 본부예요 국방부 그러니까 군대 있죠 군대 군인 군대에 관한 어떤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곳이에요 버지니아주 알링턴군에 있다고 합니다 자 건물의 외형이 오각형이라고 해서 펜타곤이에요 조금 이따요 보여드릴게요 밑에요 육군 해군 공군 등 모든 미국 군부의 본부다 이거예요 몽땅 육해공 몽땅 여기 있다 이거죠 공 본부가 면적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세바라고 합니다 얼마나 크겠어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이거예요 오각형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 5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육해군이 모두 있고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래서 뭐 커피향도 엄청 많이 소비되고 뭐 워낙 여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 중요시절 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시설 정보가 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알링턴 국립묘지는요 우리나라의 현충원하고 비슷해요 자 어디에 있냐면요 버지니아주 알링턴군에 있어요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 위령시설이고요 1864년 남부전쟁의 전사자들을 위해서 처음에 이 국립묘지가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점점점 더 커진 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이런 식으로 전쟁이 많아지니까 이제 모실 사람들을 어디다 모실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링턴 국립묘지가 점점 커진 거예요 베트남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전쟁 전사자 테러 희생자들까지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현대까지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여기다가 국립묘지에다가 모시게 된 거예요 자 알링턴 알링턴 내셔널 세미트리 이렇게 됐죠 세미트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장군들도 중요하고 군인들도 많이 돌아가셨지만 특히 이제 대통령 두 분을 알 필요가 있어요 누구냐면요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중요하고요 또 윌리엄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이 두 분이 여기에 안장되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좀 안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아프죠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알링턴 묘지에 와가지고 약혼녀래요 기사를 보니까 약혼녀로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가가지고서 돌아오지 못했대요 돌아가셨어요 남자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 사진만 봐도 슬프네요 자 뭐예요 네 알링턴 국립묘지예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있다니 예 참 마음이 그렇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워싱턴 DC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라는 사실 그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워싱턴 DC에 가면은 중요한 백악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그 다음에 스미스 소년 박물관 또는 뭐 한국에 참전했던 용사들의 어떤 그런 조형물도 볼 수 있고 알링턴 국립묘지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워싱턴 DC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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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